다른데? 공이 거고 싶냐? 보호대 한 번 하면 되지 헤딩 잘 하실 수 있나요? 자신있죠 줄라탄이죠? 동남아 줄라탄 느낌 나네 동남아 줄라탄 연기를 잘해야 되잖아 너도 무거운 쪽에 해야 돼 상현이 확실히 무거워보여 이게? 아니야 다시 와봐 아니 저거 몰랐는데 아니 진짜 이번엔 진짜 합찬하게 바로 던질게 정상현이요 아니 마지막 기회 줄게 진짜? 진짜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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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 던졌어 동봉이야 홍석이 머리 날리고 싶어서 너무 멀 던졌어 아이씨 야구 야구 와 근데 역시 몸이 단단해 맞아 흔들리가 없어 됐어? 네 아이씨 아이씨 음질 안하네 음질도 음질도 안하네 난 박지훈 박지훈 던져봐 아냐아냐 안 바꿔 너야 너 야야 나 그렇게 맞추고 싶냐? 야 야 티가 너무 많이 난다 하아 박지훈 던져 하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공이다 하하하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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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게 물공이라면 망설임 없이 던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모르겠다 근데 너 이 소감 또 보면 나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맞아 맞아 내 이두를 잘 봐라 하하하 그냥 빨리 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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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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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 흔들리네 하하하하 아, 물공이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마지막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 왜 흔들리는 것 같아?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한 번도 안 해봐 시끄럽다 연습하면 돼 바로 할게 연습 없다 연습 연습 그게 아니야 각이 너무 많나 그게 아니고 시작 지점이 여기야 여기서 시작해 여기 벗어가면 안 돼 진짜로 긴장돼 시작 오오오오 다가와 여기서 웃기려고 그러고 전투식량 먹잖아 연수한거 있나요? 오케이 하나 각 나온다 못해 오케이 나야? 20개 해버려. 너 몇 개 했어? 하나. 폼이 안 나시는데? 좋았어. 오, 뭐야. 역시 차라이. 됐어. 10개만 해. 시작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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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헤드가니까 못해놔. 한 번씩 해봐도 돼요? 다섯 개야. 연습 끝. 한 번이야. 나도 한 번 했어. 시작하겠습니다. 뒤에 폴, 폴, 폴. 둘, 셋, 넷, 오케이. 이제 족구하시죠. 입대하는데 기분 좋게 입대라고 해줬으니까. 밥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게. 냉동이네, 저거. 오래됐네, 색깔만 봐도. 한 2년, 3년. 근데 이거 인스터드잖아요. 이거는 어저께 만든 거 같은데? 인스터드잖아요. 어저께 만든 거야, 이거. 내가 특제 저거 소스 뿌려줄게. 아니, 왜. 아니야, 괜찮아. 너도 밥 많이 먹어. 소스 뿌려줄게. 소고기 많이 들어갔네. 0.71 들어갔어요, 0.71. 그래도 소, 이거 털이야. 소, 이거 털이야. 물이 이게 또 생명이라. 먼저 좀 드시고, 형들도 한 입 주고. 눈배 3개는 냉정한 거라고. 나 맨날 군대 가기 전에 형들이 이렇게 주먹 줘봐. 봐봐. 니 앞날이야, 맨날 형들이. 홍석 선수는 남 얘기죠? 저는 아직 감이 없죠. 홍석 선수는 아예 감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맨날 저한테 낙현이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, 얘가. 아, 뭔 소리야. 낙현이가 여기 어금니 쪽 이빨이 두 개가 없다는 썰이 있는데. 먼저 드세요, 형님. 아니야, 뭐. 아니야, 우리 그러면 안 돼. 아, 소스 안 찍어서 그래요? 됐습니다. 뭐, 제대로. 응. 그래서 이제. 근데 형, 총 사오라고 KX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. 가게 제일 먼저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. 하하하하. 가지고 가세요? 네. 총 사왔다고. 홍석 선수에 가져가겠습니다. 총 주려고 하면, 아, 잠시만요. 저는 따라 갖고 갔습니다 하고. 그걸로 쏘면 돼. 어, 형 냄새가 기가 막힌대요? 어, 소고기 털 비빔밥 맛있겠다, 형. 아니야, 진짜로. 냄새가 기가 막혀. 근데 그거 있잖아, 형. 잘 때 벗고 자잖아. 아, 그래요? 아, 제가 좀 편하게 다는 걸 좋아해가지고. 그리고 또 건강하대요. 그게 건강하대요. 남자한테도 좋지. 남자한테도 좋지. 거기 좀 벗고 자잖아, 빨리 벗고. 아니, 두 선수는 가기 전에 어땠어요, 그러나? 막막했잖아, 지금. 딱 이때쯤 진짜. 형들이랑 가게 되면 뭐 많이 먹고 가라는데, 밥도 안 들어가요, 많이. 지금 선수는 지금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아, 지금 형먹어 괜찮네. 지금, 지금. 홍석이는 뭐, 새 닭먹어도 지금 먹고 있고. 하하하하. 형들에게 변상된지 하나 해주면 좋거든요. 다치지 않고 건강이 잘 돌아올, 다 잘 다녀올 테니까.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. 돌아와서 꼭 진짜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.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여자친구 댁 한마디. 한 번 하자. 한 번 하자. 괜찮은데? 괜찮아. 한 번 해. 한 번 하세요. 아니, 안 피치니까 쭉 들어가가지고. 어, 그럼 잠깐 태자. 기다려달라. 기다려달라 해야 될 거 아니야. 1년, 반년 시간이. 1년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. 긴지, 짧게 뭐 짧아. 많이 긴 시간이겠지만, 나라를 지키고 잘 돌아올 테니까 건강히. 잘 기다려줬으면 고맙겠어. 그러고. 끝? 사랑해. 아, 그래서 선물이라도 하나 해줬어? 기다려달라고? 아니야. 인생티브가 들어왔을 텐데. 아, 이게 안 했어? 아니야. 누가 가방이 바뀌었어. 아, 가방이 바뀌었어? 뭘 가방이 바뀌었어. 가방이 바뀌었어? 내일 백화점 가야겠네. 아, 고만ishi. 하모님. 안쪽이 올라올 테니까. 그리고 전쟁이 올라올 테니까. 하모님. 내가 정력히 생각하기 위해. 제가 고맙겠어. 하모님. 하모님.